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 이제 에스페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라... 에스페라도 꽤 걸렸던 것 같은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라 참 오래 걸렸군요 에스페라 에스페라도 아 길었던 것 같은데 말 걷는게 많은거죠 에스페 6번째인데? 6번째 같은데 그쵸? 야 사냥 방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는 못할 것 같은데 가운데 때문에? 가운데를 격할 수 있는 방법? 모르겠는데 파출이 걸리네 계속 아 에스페라 길들으면 스킬 준단 말이죠 이제 사냥 능력이 더 올라가겠는데 다행이네 여기도? 위에 다지 않나? 다네 근데 시작점을 여기서 할 순 없으니까 안 좋네 이거 일단 사냥터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어떤 이유로 해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내 아이디어로는 아직 안 떠오르네요 나이트워크는 여기서 자주 했었는데 응 실험탄 잘 안나오는 법 실험탄 아니 왜 신호탄 안주네요 나름 꽤 잡은 것 같은데 이건 메이플스토리 실험탄은 데미지 스킨입니다 으흐흐흐흐흫 도둑뚝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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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나오는 법 수고하자 수고하자 아, 좋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흠 오케이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아 제가 잼스톤을 넣고 왔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놓으... 없어진 잼스톤도 참 많을건데 아 이제 원킬 안날거 같은데 버스 안내가지고 버스 안내 에이컨 course 아, 아 다 먹었네 이번에는 프렌치 카페 파 파 파 아마도 일상이네 지금 이 라인업밖에 없을거 같은데 여기도 넓어가지고 에어 위에 해결방법이 없어 아기라 그만 때려라 죽는 내가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문AL 아 얘는 그림이 잘 안나오는거 봐 그림이 잘 안그려져 위가 안나잖아 다나? 안달거 같은데 어 다나보네? 죽어있다? 아 되나 다나보네 아 이게 단다고? 아 그래 잠깐만 내가 잘 쏘면 다나보네 잠깐만 메스 피어봐 다는거 같은데 아 이렇게 어떻게 맞추냐 타이밍 맞춰서 여기만 어떻게 놓겠지? 어려울거 같은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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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라인이 먼저 돼. 예를 들자면... 이런 사냥이잖아. 한 라인이 제거관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좀 기획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내 생각인데... 모라스 가서 사냥해야 될 판인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생각도 그러나요. 나도 좀 그래. 왠지 모라스에서 사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왠지 모라스에서 사냥을 뽑았다. 나도 왠지 모라스에서 사냥을 뽑았다. 아 간단하다. 아 간단하다. 사냥 아주 간단하다. 근데... 코스가 안... 덴뻥이 안 돼가지고... 4억 정도 넘어야 되니까... 딱 덴뻥 받으면은... 원킬은... 다 날거에요. 아마도? 100벙이 안 되가지고... 100벙이 안 되가지고... 룩이 무스 몇 머리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 이 신발이 레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신발이 레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 이 라인은 몬스터 많은데가 없어... 다 저거... 그 다음 주에 이 시발에 이 시발을 더 좋아해요. 2억 정도 내야長 ahead. 2억 정도 빠지게도 넘쳐요. 2억 정도 밖으로 지킹이. 1억 정도를 붙여야 되고.... 더 좋아해서... 2억 정도에 지킹이 될 것 같습니다. 훈미 TD1 더 좋습니다. 아 납작 양은 unt이 안되죠! 2억 정도를 붙여 Fake HUDD2 그 당면을 놓고... 6억 정도의 스토리인 레즈는 멜로드가 보다로 후식을 해결하죠. 잘 도착해 들고, 아 이런데가 사냥하긴 참 좋은데 맞춤 사냥통 같은데 역시 문제는 몬스 숫자가 적다는거지 아 완전 깔끔한 사냥통 아 너무 이런거 보면 아깝긴해 아 아주 감명적인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아 몬스터 많은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두박이면은 왜 이렇게 안잡히냐 역시 일단은 밤비타를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니 960이면 여기서 코스를 110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850이란 말이지 일단 에스페라 못가겠는데 앞라인 암라인이 근데 사냥통이 별로여가지고 여기서 30받잖아 그러면은 880에다가 80을 올려야 되는데 85을 해야 된단 말이지 여루가 이제 금방 된다고 치면은 아우 쉽지 않겠다 아우 쉽지 않겠다 신전 원킬을 낼려면은 쉽지 않겠어 쉽지 않겠어 포스만 되면 원킬은 날거 같은데 아우 쉽지 않겠어 아우 쉽지 않ı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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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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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템폭만 받으면 원킬은 나겠네요. 여기 보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냥이 되게 너무 빡세다. 이건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것만 해결되면은 왔다갔다 될 것 같은데... 구슬 던지는 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 크흠... 크흠... 아 여기까지... 에스베라 길도를 해보았습니다.